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시험소개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실기가 2020년부터 완전히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시험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합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기축 문제가 많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두려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마음이 크실 겁니다. 특히 비전공하신 분들은 더더욱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을 하게 되면은 합격은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둘러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포스트에서는 최근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까지 정리를 해서 강의와 교재를 새롭게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적의 길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해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치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률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을 분석하는 이유는 2022년 2회 시험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수치 데이터라든지 통계 자료가 있으면은 어떤 흐름,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패턴을 분석을 잘하게 되면은 다음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2년 2회는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그 패턴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필기 최근 합격률을 보시면은 36에서 67, 64 이렇게 합격률이 나왔어요. 최고로 82%까지 합격률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기사 등급에서 상당히 예외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사 등급에서 필기 합격률이 80%까지 나왔다는 것은 정보처리 기사 외에는 그런 자격증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쉽게 출제가 될 때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강의만 들으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2년 3회부터는 CBT가 도입이 됩니다. CBT란 것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시험을 응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시험지가 주어지고 우리가 필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OMR 카드에 마킹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답을 입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CBT를 이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문제 푸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이 더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2022년 2회까지는 문제가 공개가 되죠. 시험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공개가 되는데 2022년 3회부터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문제은행식 방식으로 해서 시험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실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39, 27, 23, 20%에서 한 30%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필기 내용하고 실기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필기가 합격률이 높고 실기가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필기는 객관식 방식이죠. 4개의 보기가 주어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실기는 주관식 방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격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서 실기가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식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기만 잘 준비를 하신다면 실기까지 대비가 가능하십니다. 정보처리 기사 출제 기준 변경 사항을 필기, 실기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의증이란 것은 공단에서 어떤 것을 확인하고자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지, 구현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지, 이후에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 것이 정보처리 기사 자의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용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 설계를 해야 되고, 요구사항이 있겠죠. 계산기는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그 다음 시어 언어라든지 자바 언어, 파이썬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이용해서 구현하고, 그리고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테스트를 또 해야겠죠.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러면 사용자에게 배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 버전의 1.0이다. 기능을 개선해서 2.0 버전, 3.0 버전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또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버전도 관리를 해야겠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이런 과정들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 검증하는 시험이 필기시험이 되는 거예요. 실기시험은 실무에서 이 이론적인 내용을 이용을 해서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제의 범위는 거의 동일합니다. 필기는 이론적인 내용, 실기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주관식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는 보기 4개가 주어지는 객관식 방식이 되는 거고요. 실기는 주관식 방식이 됩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답을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보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실기 들어가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필기는 과목별로 해서 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5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법, 개발하는 방법. 그런데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서는 안 되죠.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되는 C 언어라든지, 자버 언어, 파이썬,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 그런 것들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12문제 정도 맞추시면 합격 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할 점은 과락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해서 7개 이하를 맞추게 되면, 그러니까 35점이 되겠죠. 35점 이하가 있는 과목이 있다면, 나머지 다 100점, 100점, 100점이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인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불합격했다는 분은 없습니다. 실기는 약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필기는 10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건 객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고요. 실기는 주관식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한 수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 점수가 됩니다. 12문제 이상이면 합격 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기는 과락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실기의 출제 범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필기는 5개의 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목별로 해서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기는 과목이 아니고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항목으로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요구상 확인, 화면 설계, 데이터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 내용을 제대로 학습을 하게 되면, 실기 준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관식 방식에 맞도록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 바탕은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학습을 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암기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학습을 해야만, 실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겁니다.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물론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전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비전공하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공하신 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도 설명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좀 스킵을 하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비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이 무엇인지, 이 과목을 우리가 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릴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계산기 프로그램이라면,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 기능을 포함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요구사항이 있겠죠. 자,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럼 개발자가 이제 설계를 하겠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과목은, 요구사항 확인하고, 설계하는 데까지가 내용이에요. 자, 이게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에 대한 세부 항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숲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비전공하신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개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강의에서 컴퓨터 기초 용어부터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공부할 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용어에서 막혀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 용어가 대부분 영문, 약어, 혹은 풀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웨어 하우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하면서,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데이터웨어 하우스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데이터웨어 하우스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컴퓨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용어를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이란 것이 여러 분야별로 해서 정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드웨어는 본체가 있고, 주변 장치가 있다. 주변 장치에는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사 수준에 맞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기초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개념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랫단에 있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종공하신 분들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부터 해서 용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를 하게 되면 그 문제는 맞출 수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무기혈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무기혈성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무기혈성에 대한 위배,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왜 도입되게 되었는지,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강의가 끝나면 그 강의에서 다루었던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스스로 용어에 대해서 수시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라든지 자료집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어집, 자료집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PC에서도 바로 화면상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퀴즈렛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요. 이론 설명을 하고, 이론 설명 끝나면 바로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시연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끝났잖아요. 끝나게 되면 시연어에 관련된 기출문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출제 기준이 이제 2020년부터 바뀌었는데, 그 전에 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기출문제 중에서 시연어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 드리면 개념 잡으실 거고요.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아, 이론적으로 이해했던 내용들이 실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강의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 설명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할 거냐,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학습 계획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 강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4주가 남았을 때, 5주가 남았을 때, 6주가 남았다. 시험일을 기준해서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4주가 남았다. 그러면 1일 차에는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고, 2일 차에는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고, 3일 차에는 무엇을 공부하십시오라는 표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준해서 그렇게 학습을 한다면, 시험일까지 차질 없이 제대로 준비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강의는 비전공자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좀 쉬운 내용이 있다면, 스킵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2020년부터 NCS 기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개발자가 가져야 될 역량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개발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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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들을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NC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만으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기사 퍼스트만의 합격 전략이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유형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론 설명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 기출 예상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시기 전 실전모의고사 풀이하실 수 있도록 자, 100문제를 과학별로 해서 정리해서 또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시험장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필기에서도 용어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실기에서도 용어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집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인쇄된 용어집도 있고요. 파일로도 제공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바로 화면상에 보실 수 있도록 PC에서 보실 수 있도록, 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 횟수 제한 없습니다.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한 번 혹은 두 번만 들을 수 있다. 그런 제한 없습니다. 얼마든지 학습을 하십시오. 강의 제상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장소 제한 없습니다. 뭐 IP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불법적으로 아이디를 공유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강의를 듣고 장소 이동하면서 듣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아이디를 공유해서 동시적으로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다.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얼마든지 제한 없이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회 연장을 해드립니다. 자, 준비를 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 회차를 준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장 신청을 하시면은 다음 시험일까지 강의 또 들으실 수 있도록 수강 기간을 또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전략 강의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종공자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하나 잘 따라 오시면은 누구나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격증 취득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비종공을 했기 때문에 과연 자기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강의와 자료 시스템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저만 따라 오시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잘 따라 오실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